이번엔 민주화운동 폄훼에 민주주의 몰인식 드러낸 윤석열 전두환 미화와 망언으로 권역을 치렀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이번에는 전두환 군사독재에 맞서 싸웠던 1980년대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망발을 했다. 구태다로 집권한 군인이 무지막지한 통치로 민주주의를 짓밟았던 야만의 시대를 극복하고 어엿한 민주국가를 읽은 우리 국민의 피와 땀을 모독한 것이다. 이쯤 되면 윤 후보가 생각하는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이 있기는 한 건지 심각한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윤 후보는 지난 23일 전남지역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80년대 민주화운동을 하신 분들도 많이 있지만 그게 자유민주주의 정신에 따라 하는 민주화운동이 아니고 어디 외국에서 수입해온 그런 이념에 서로 잡혀서 민주화운동을 한 분들과 같은 길을 걷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화운동은 당장 눈앞에 현실이었던 고문과 의문사, 언론 자유의 압살, 노동, 인권 억압 등 폭정에 항구했던 것이고 그 자체로 자유와 민주주의를 향한 숭고한 행위였다. 이것이 자유민주주의 정신에 따른 것이 아니라면 윤 후보가 말하는 자유민주주의는 도대체 어떤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윤 후보는 수입된 이념 운운하며 색깔론까지 꺼내드는 대행적인 모습을 보였다. 그는 수입된 이념에 대해 80년대 이념투쟁에 사용된 그 이념들, 예를 들어서 남미의 종속이론, 북한에서 수입된 주사파 주체사항이론이라고 말했다. 80년대 전두환 독재 정권이 민주화운동을 단합하는 빌미로 섬던 논리, 그대로다. 당시 전두환 정권은 친북 용공을 내세워 민주화운동을 단합했다. 색깔론이야말로 자유민주의 정신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그동안 반복되어 온 실현과 망언에서 보듯 윤 후보는 개발독재 시대의 사고를 틀에 사로잡혀 있거나 아니면 자신의 말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발언한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소통 감각의 부족을 넘어 세계관과 인식능력의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인다. 윤 후보는 이번 발언에 대해 사과해야 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민주의관이 무엇인지 국민 앞에 소상히 설명하고 검증받아야 한다. 신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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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선